어제 오전 9시 10분쯤 대전시 용문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서 떨어진 공사 자재에 깔렸습니다. 이 사고로 노동자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 상태입니다. 경찰과 노동당국은 지게차에 실려있던 자재를 옮기는 과정에서 자재를 고정한 끈이 끊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지게차 운전자와 현장 책임자의 과실 그리고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